최신 여론조사와 비교해본 서울부산 재보선 tbu 여론 이번 호회는 다가오는 서울과 부산의 재보궐선거 여론을 살펴봤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우 지난 2월 6일에서 9일 진행한 sbs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0%로 1위를 차지했고 범야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7%로 1위를 차지했다. 유력 후보자 양자대결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나경원, 오세훈 후보와 양자대결에서는 승리하지만 안철수 후보와의 대결에서는 지는 것으로 나왔다. 박영선 후보가 sbs 여론조사와 tbu 인지도 조사에서 나경원과 오세훈 후보를 앞서지만 안철수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는 둘 다 밀리는 것으로 나왔다. tbu에서는 서울시장 주요 후보 박영원, 박영선, 안철수, 오세훈, 우상어들의 후보인지도 결과를 볼 수 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경우 지난 2월 11일에서 12일 진행한 국제신문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영춘 후보가 30.8%로 1위를 차지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박영준 후보가 36.1%로 1위를 차지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박영준 후보가 국제신문 여론조사와 tbu 인지도 조사에서 모두 우세한 것으로 나왔다.